이렇게 좋아할 수가 있어요? 구름이 흘러가듯 도돌 다 가는 길에 저 일랑 두지 말자 이런 희망 두지 말자 인생이 다 그내기 구름이 흘러가듯 점점 없이 흘러서만 홍성범 씨! 가볍게 성공하셨습니다. 너무 날로 먹는 것 같이 노래를... 아니요. 날로 먹다니요. 날로 먹는 거 좋아하세요, 뭐든지. 자, 이번에 스피커입니다. 갈게요. 자, 룰렛 돌려주세요! 넘쳐! 킹거모 잘못된 만남 랩을 다 불러야 됩니다. 김거모 랩을 다 불러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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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찬송 잊어버리라 했지만 잊지 못할 것 같아 스메이카 성공 어려운 노래인데 나래가 잘했어요 나래가 잘했어요 나래 잘했어요 그렇습니다 100% 석주양은 이제 가수 제기가 들어오면 할 것 같은데 그죠? 네 롤모델인 걸그룹이 있어요? 좋아하는 걸그룹 신스타? 저는 보아언니 어어 아 솔로가 좋아요 보아씨가 어렸을 때부터 네 그렇죠 가수로 데뷔해서 성공을 했으니까 다 그룹보단 솔로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그룹은 돈 나눠가지고 되니까 역시 솔로를 해라 역시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멈춰로 외쳐주세요 석주양이 자 룰레 돌려 주세요 미세이 이거는 석주 석주 느낌이 나네요 석주의 집중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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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ugermo 알아서 틀림을 미끄던